불편한 응답과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치가 언제 완성될까요? 당연히 말씀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가치가 형성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대개 고통을 통해서 그의 가치관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에 찌들어졌던 사람들은요, 돈에 가치를 둬요. 돈 되는 일이라면 집착을 합니다. 영혼도 팔아버립니다. 또 어려서 건강에 대해서 너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요, 건강에 유익되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또 스펙에 대해서 열등감 속에 자란 사람은요, 나중에 그래요. 자식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너라도 잘 돼서 대리만족 느껴보자. 욕심이죠. 그래서 보금이 위대합니다. 보금이 들어가면요, 이걸 다 깰 수 있어요. 보금이 들어가면 이런 모든 악수단들을 흐름을 달아 바꾸는 거예요. 고통이 사명되는 겁니다. 선배 목사님 중에 10대 후반에 배구하다가 척추 다치셨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10대 후반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보금을 위해서 그게 사명된 거예요. 이후에 사역을 하시는 거 보니까 10대들에 대한 아픔이 있잖아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고 또한 청년들을 사랑하는 청년에 대한 열정이 있더라고요. 왜 가능할까요? 그의 아픔이 보금과 만나니까. 어리전에 아버지에 대해 상처가 있었던 사람들, 아버지가 자기를 보면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무책임했대요. 남자들은 다 싫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올리니까. 그런데 보금 만나니까 멋진 가정에 대한 꿈이 생기더라고요. 보금은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승리하는데 과정 속에 견뎌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언제가 제일 힘들겠습니까? 특별히 병들었을 때. 이번에도 어떠한 집사님, 일남전도의 분들과 가정신방 가서 병상에 계신 분들 위로하고 예배하고 왔는데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양병원에 한 40일이 있다고 오셨대요. 요양병원 갔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좀 빼내달라 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집이 호텔이 돼요. 딱 큰 TV 앞에 딱 누워계신데 의자 돌려서 의자 올려드리기도 하고 집이 제조 돼요. 보니까 병들었을 때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병들면 첫 번째가 일상생활과 가정생활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직장과 사업, 내 뜻대로 다 할 수도 없습니다. 또 병들었을 때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봉사했던 일들, 의미 있던 일들도 내려놓기도 합니다. 또 병 걸리면 몸만 아니다 마음과 영혼까지도 고통을 받습니다. 또 하나가 병 속에 있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는 않는가? 그런 마음에 미안함도 들고 더욱 힘든 게 뭐 보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병들고 힘든 것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벌받는 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메시지인데요. 사도바울 육체의 가시 없어지기를 떠나가기를 세 번은 구했지만 네, 내가 내게 족하다. 생각해도 됐던 불편한 응답인데 어때요? 오히려 이제 약함을 자랑해요.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 모습으로 날 만드니까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니까 이젠 자랑하게 되고 그게 사도바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메시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병든 자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야구부서 5장 14주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도로 청할 것이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는 기도하래요. 왜냐?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면 치유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기도하면 일단 영이 강해집니다. 멘탈이 강해지니까 마음이 힘을 얻어야 돼요. 어떤 질병이 안 되고요. 마음이 세지면요. 질병을 이길 확률이 더 커집니다. 기도하면 멘탈이 강해지고 육적으로도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한 의료팀이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 지역 병원에 입원한 393명의 심장발작 환자들을 임의로 선정해서 절반은 중보기도 받게 하고 절반은 기도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임의로 선정해서. 그리고 누가 기도를 받고 있는지 누가 기도하는지 환자도 모르고 의사분들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기도받은 사람 중에 사망자가 눈에 띄게 줄더래요. 그리고 약물을 사용해도 회복이 빠르더래요. 그리고 생명유지장치를 달아야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보기도의 위료. 그러나 대부분의 사망자들은 기도를 받지 않은 사람 중에 나왔다고 합니다. 중보기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목요일에 기도하는 우리 환호기도의 분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리에 기도하고 개인의 믿지 않은 가정에 있으면 기도 제목 내놓으면 중보기도 해주더라고요. 또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질병 면역력과 사망률을 조사했대요.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의 면역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5%가량이 높았다고 합니다. 면역이. 그리고 사망률도 훨씬 낮았대요. 저는 그런 생각도 돼요. NC 페스티벌 끝나고도 오늘 나오신 분들 정말 멘탈 갑인 것 같아요. 아주 면역이 세실 것 같아요. 어제 그 축제를 하고도 오늘 나올 생각을 다 하시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모지사님 어제 찬양 너무나 은혜 이렇게 하셨는데 궁금했어요. 과연 오늘 나오실까? 나오셨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지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도 덜 받아요. 내가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우울과 낙심, 절망을 이깁니다. 또 기도하면 사람 말이 휘둘지 않아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도 없으면요. 내가 다 하려고 하다가 번아웃돼요. 기도 없으면요. 하나님으로 날 증명하지 않고 나로 날 증명하니까 자기 증명밖에 없어요. 낙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몸이 약하고 경제적인 군핍함. 취업의 길이 막혀도 결혼의 길이 막혀도 알파 오메가 대신 시저가 끝이 되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 그 얘기는 뭐예요? 과정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시저가 끝 그 사이의 과정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생에 부끄러운 가정환경을 만날 때도 있고 우리 인생에 부끄러운 상관을 만날 때가 있고 한마디로 부끄러운 리더와 안 좋은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일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 위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 결정은요. 정치인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회사의 미래요. 회사 경영자가 좌지우지 않지 않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누가 뭘 어떻게 하건 사람이 뭘 어떻게 하건 시스템이 안 좋다고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나만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사울은 왕입니다. 다윗의 장인입니다. 사울은요. 처음에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전쟁의 능한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 죽이려고 난리부리죠. 오랫동안 괴롭히기도 하고 하나님은 사울 왕의 손에서 다윗이란 인물을 만들어내십니다. 환경이 별로 안 좋아요. 사울 왕과의 갈등을 통해서 다윗을 왕의 품성을 만드신 거예요. 사울 왕의 어리석음과 실수를 다윗은 반명교사 삼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리더십이 커진 거예요. 다윗이 왜 위대하겠습니까? 사울 왕의 어두운 그늘을 보았지만 그를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러죠. 훌륭한 리더 아래에서 훌륭한 리더가 나온다고. 맞습니다. 모세에게서 여우수와 갈렙이 나왔고 엘리아에게서 엘리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망을 안겨주는 리더를 할지라도요. 훌륭한 리더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손에서 사무엘을 키우셨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죄를 저지렀는데 그들 사이에서 사무엘이 리더로 큰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에게 어떤 권사님이 저에 대한 자랑이라고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권사님이 저희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아내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내한테. 사모님, 자기는 권사고 남편은 안수지사인데 자녀들의 믿음이 빌빌거리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목사님은 민목사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아직도 부모님도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집안에서 어떻게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나오십니까? 약간 좀 칭찬 같기도 하면서 이게 부모님 안 믿으면 거기 구원 받을 사람 없습니까? 저도 전도 받아서 예수님 저도 SG 페스티벌 같은 걸 통해서 교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칭찬 같으면서도 어찌될 건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니까 환경 따위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때요? 나와 하나님 연결되면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할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20대 젊은 시절에 전 딱 하나였어요. 젊음의 때 새벽기도에 목숨 걸었습니다. 저를 돌봐주던 분들 어느 순간 그러던데요. 나도 그 길을 함께 동참하겠다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언제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조건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최악의 리더 최악의 부모 그거 원망하면서 남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나를 반성하시고 회개하십시오. 이깁니다. 두 번째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치유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치유를 구하면 다 고쳐준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뭘 준다고 했습니까? 다 고쳐주는 게 아니라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겠다고 하시지 않고 좋은 거 주시겠대요. 마태봉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건 우린 내가 볼 때 좋은 게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우리 회사보다 우리 회사보다 더 잘 아시는 분 내가 아는 우리 회사보다 하나님이 그 회사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좋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환경 나아지게 하는 거? 조건 나아지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마태봉 2장 보니까요. 한 중분병자를 네 명이 들것에 들어서 지붕 뜯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중분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네 명의 사람들이 지붕 뜯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갔어요. 마태봉 2장 5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모시고 이 공동체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중분병자가 이루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중분병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마 중분병자는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건강이거든요. 제가 원하는 건 두 발로 걸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네가 건강해진다고 네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니? 그래봤자 몇 년이야. 네가 취업된다고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니? 그거 잠깐일걸? 저도 어린 시절에 고등학교 공주사대 보고 입학했을 때 진짜 좋아서 기뻤거든요. 그때 당시 200점 만점 할 때 남자가 184점 여자가 190점 한 과목당 한 문제 이상 틀리면 불합격이에요. 그때 합격했을 때 그 기쁨 너무 기뻤는데 딱 하루가 들어가. 딱 하루. 입시 통과해서 합격한 거 기쁨 딱 하루 가더라고요. 하루. 우리의 목마름은요. 조건 환경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진 관계 하나님과 나의 멀어진 관계 이거 치유돼야 돼요. 철저한 회개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요. 목마름은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나머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역경을 잘 구하지 않습니다. 역경은 우리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우린 좋은 거 잘 안 구해요. 희생과 십자가 잘 구하지 않습니다. 우린 내 원함대로 구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하는데도만 응답해 주시면요. 기도하는 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저희 집 애들이 세 명 있는데 일곱 살, 여섯 살, 네 살. 첫째 딸이 내년에 초등부 올라오는데 안 만납니다. 저 초등부에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첫째 딸이 저의 모든 거 폭로할까 봐 두려웠는데 내년에는 제가 초등부가 아닌다. 진장, 이진진장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살짜리 아기가 기도 제목이 제가 빨리 어른 되고 싶어요. 이거 응답되면 난리 나요. 몸은 아기인데 얼굴은 아기인데 네 살짜리 아기가 키가 180cm. 상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징그러워요. 앉지도 못하고. 저희 집 둘째가 제가 저녁에 아이들 축복 기도해 주거든요. 애들 기도할 때 그런데 애들이 귀여워요. 축복 기도할 때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얘기해요. 아빠, 행복. 그래,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빠, 용기. 용기 있게 해주세요. 그만 좀 얘기하라고. 기도 끝내려고 하는데 계속 얘기해. 애들이 막 단어를. 그러다 한 번은 둘째가 그래요. 애들이 둘째가 장난감 같은 거 좋아하는 게 있나 봐요. 특별히 바다생물 같은 거 몇 개 갖고 노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애기들이 그런 게 있나 봐요. 바다생물 같은 거 똑같은 모양으로 해서 작게 나온 거. 제가 기도하다. 기도하다. 애가 그래요. 아빠, 바다상어 많이 주세요. 그거 응답되는 순간에 집에 상어가 몇 마리씩 막 다니면요. 제가 이제 그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같이 기도하겠지. 별의별. 물론 유치한 얘기지만 농담 같은 얘기지만 그런 어린 시절의 기도가 다 앙답이 되면요. 어떻게 살겠어요. 좋은 아버지는 구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십니다. 누가 봉 11장 13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고침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죄삼과 성령의 역사 미우라 아야꼬 빙점의 저자입니다. 일생을 질병 가운데 살았습니다. 병 때문에 시달리고 고통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의 질병을 낫게 하지 않으시는가 하고 기도를 많이 했대요. 오랜 진통 끝에 미우라 아야꼬가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줌으로써 치료하고 또 어떤 병은 고쳐주지 않았으나 병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므로 사람을 성숙하게 한대요. 병을 고쳐주는 치료가 있고 병을 머물게 하면서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치료가 있대요. 결국 병을 다 고치는 거겠죠.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또 이런 질병도 치료하고 그때부터 미우라 아야꼬가 깨달았대요. 이제는 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병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위해 끝까지 일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는 믿음달라고 환경을 이길 믿음달라고 그걸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아프신 분 일남정도의 분들과 신방 갔을 때 박시자 자노님이 참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병상에 누워계신 분이 이제 소통은 되니까 박자노님이 그러니까더라고요. 집사님 위기가 오더라도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그 기도를 하십시오. 건강의 여부 그거보다도 위기가 올 때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십시오. 참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그거구나. 환경 나아지는 거 그거 길어야 몇 년인데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거 절대 믿음 절대 충성 절대 헌신 변함없는 거 그거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는 기도가 승리가 되고 멈추지 않는 기도가 승리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산모는요 아기와 만나기 위해서 산부를 실입니다. 만날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통해서 더 큰 영광을 예비하심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순서와 우리의 순서는 다릅니다. 역대상 4장 10절 10절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리오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최선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합소사했더니 하나님의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 기도의 순서가 뭐예요? 지역을 넓히시고 환란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다 순서가 뭐예요? 야베스 기도의 순서 자기 지역을 넓혀달래요. 대개 우리 기도 같죠? 취업을 먼저 시켜주시고 겨눈을 먼저 시켜주시고 직장 승진을 먼저 시켜주시고 그리고 내게 근심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순서는 대개 이거예요. 환경 먼저 바뀌고 나머지 해달라고 하나님은 어떤 순서로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의 순서는 우리의 순서와 다릅니다. 먼저 근심이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환란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지역을 넓혀주십니다. 이 순서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도회 자리에서 근심을 몰아내십시오. 새벽의 자리에서 낙심을 이기십시오. 그래야 기도회 자리에서 승리할 때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가정, 직장, 캠퍼스 어디에 가나 먼저 기도회 자리에서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그 다음에 환란도 이기고요. 그 다음에 지경이 넓어져도요. 축복을 부어줘도 안전한 인생 그게 기도회 사람이요. 어리석은 자는 맨날 자기 지역 넓히는 싸움만 벌입니다. 기도 없는 삽질이에요. 열매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순서에 먼저 반응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리를 구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능력이 많은 통로가 된다는 거죠. 사도바울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세 번째 기도할 때 응답 받았는데 내 연애가 내게 족하다 불편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반전이 있죠. 자랑하죠. 사도바울은 고침받지 못했는데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사실상 치유받은 것과 같은 기분이에요. 은혜가 머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약함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세 형님들이 차례로 급사하는 걸 봤습니다. 6.25 때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눈앞에서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가슴이 아플 겁니다. 너무 찢어질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사랑하던 잘생긴 동생 하나가 불놀이를 하다가 불에 타 죽었대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그날 밤 죽어가는 동생이 당하는 고통과 숨막히는 슬픔을 그 자리에서 목격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동생 하나가 집꿈쳐 벌목장에서 놀다가 나무에 깔려 죽었대요. 그걸 또 눈으로 봤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하던 착하고 착한 동생이 딸 넷을 남겨놓고 가남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그분의 사랑하는 딸이 위암으로 157일 동안 고통 겪다가 두 어린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어서 동생과 제수씨가 죽고 막내의 동생은 간 경화로 시안부 인생도 살고 이분에게는 고아원 차례야 할 정도로 많은 자료들이 맡겨졌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분이 겪은 사건에 3분의 1만 겪어도요 우린 굉장히 절망스러울 거예요. 이분이 하지만 환감 나이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비극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웁니다. 하지만 내용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습니다. 옆을 보면 정신착란증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나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이 있고 과거는 회안과 슬픔뿐이며 미래는 안개같이 불확신합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야 합니다. 이렇게 쭉 고백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성령이 은혜로 주안해서 내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주안에 사니까 그 모든 극심한 고난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CCC 대학생 성교회 설립자 고 김준곤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분에게는 부흥의 꿈이 있었습니다. 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우리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병고치 받고 내 길 따라 가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고침받지 못하고 여전히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무엇이 더 영광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5조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살면서 계속 고난만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친 사람 중에 유관순 유관순 저 어릴 적에는 유관순 열사라고 배웠습니다. 열사라고 해가지고 저는 유관순이 나이 많은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유관순 누나라고 또 부르더라고요. 그분이 15살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독립운동에 동참하다가 어린 나이에 일본군에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딱 보니까 너무 나이가 어린 거예요. 일본 군인들이 보니까 진짜 피덩이에요. 불쌍하죠. 그냥 풀어주려고 했대요. 야 너 독립운동 안 하겠다고 한마디만 해라. 독립운동 안 하면 당장 너 풀어줄게. 너 집에 가. 그 얘기했는데 유관순이 그 자리에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목청껏 대한독립 만세 외치다가 실컷 두드려 맞았습니다. 유관순이 왜 풀려날 자유를 거절했을까요? 유관순이 원하는 그 유관순이 원하는 자유는 그 자유가 아닙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는 자유가 아니라 그건 가짜 자유예요. 감옥에서 풀려나도 여전히 다른 나라의 속국에 있다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유관순이 원하는 진짜 자유는 이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토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노래를 어디서든지 누구 앞해서든지 목청껌 부를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가치를 택한 겁니다. 놀라운 건 그때 유관순 나이가 15살. 유관순에게 아무도 강요한 적 없습니다. 유관순 스스로 진짜 자유를 위한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제안으로 각 진별로 흩어진 20대 젊은이들을 저희 이진으로 모아주셨습니다. 흩어질 때는 몇 명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진으로 모이니까 꽤 숫자가 되더라고요. 20대도 보면서 두 가지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프다. 그냥 마음이 아팠어요. 이들의 마음에 액글런 열정이 있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열정을 쏟아볼 곳을 발견해 나아가야 되는데 아픔이 있고 또 하나 기대였습니다. 어떤 20대 중반에 어떤 형제의 고백을 들으니까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나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나 그 말씀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전의 삶과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그 목마름을 봤어요. 아픔과 기대. 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막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내 생각은 틀렸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예로 그러잖아요. 요즘 이 시대 상황 이러니까 시대 상황 이런데 어떻게 예비주의 레벨을 다 철저하게 드리겠습니까? 시대 상황이 그럴 뿐이에요. 철저히 주의성수하고자 결단한 사람은요. 지켜갑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는 어때요? 축복이죠.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요즘 결혼도 늦게 되고 이해는 됩니다. 준비가 안 됐으니까. 또 결혼해도 자녀도 잘 안 날려고 하죠. 이해는 됩니다. 만만치 않은 경제생활이니까. 그런데 누가 옳아요? 세상이 옳아요? 하나님이 옳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저희 애가 셋인데 셋인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태명을 돌려주더라고요. 저한테. 막내 갑자기 얘기하다가 막내 태명이 사랑이래요. 어? 사랑? 그러면 첫째 둘째는 태명이 믿음 소망이겠네? 어? 어떻게 알았어요? 당연히 그것도 그러던데 바본가? 그래서 아내한테 그러셨어요. 아니 왜 믿음 소망 사랑이야?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셋에서 끝내죠. 어?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뭐야? 그래서 제가 혼자 묵상하다가 주님 이걸 어떻게 돌파할까 하다가 제가 당장 태명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첫 번째 사랑 둘째 실학 셋째 화평 넷째 오래참음 자비 양손 충성 온유 절제 아내가 넉다운됐습니다. 이석유 장인어로래 들으면 아마 오늘 연락 올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왜 인간이 제안을 해요? 왜? 저는 이런 부분 못 봤어요. 자녀 숫자는 막 제안 통장에 월급 들어올 때 저는 300만 원 이하로만 월급을 주세요. 제안하는 분 아무도 못 봤어요. 더 주면 더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는 자녀 숫자는 자기가 정해요. 이만큼만. 자녀 축복이거든요. 왜 제안을 해요? 내 생각.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다 깨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순종으로 이겨야 됩니다. 한 번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해요. 두 번 순종하면 확신이 와요. 세 번 순종하면 그걸 즐겨요. 이제 뭘 순종할까? 순종할 구절만 찾아다녀요. 순종의 가속을 붙이십시오. 그래서 우리 신화생활 이 시대에 젊은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말씀에 대한 절대 기준입니다. 세상 가치 아닙니다. 헌신이에요.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내 목숨보다 귀한 예배 목숨보다 귀한 희생 이거 깨달으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진짜 자유는요. 세상에서 주는 돈 몇 푼 그따일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습니다. 찬송과 작사가 페니 크로스비 맹인이죠. 누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 눈뜨기 원하십니까? 그녀가 사양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눈뜨고 가장 먼저 보고 싶은 대상이 주님이기 때문이래요. 처음 가서 눈뜬을 때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보잖아요. 그게 소원이기 때문에 지금 나 눈 안 뜨게 해주셔도 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를 아는 사람 결론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답을 모를 때 기도하십시오. 영적 면역을 기르십시오. 치유의 능력을 임하고 지혜를 주십니다. 새벽에 구하십시오. 하늘의 능력을 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좋은 거 주십니다.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성령 내 인생에 목마르면 해결은 조건 문제 그거 해결이 아니라 고난과 질병 가운데서도 내 죄를 회개할 기회를 얻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가 증거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 자신의 삶에 진정 감사하면서 주를 위해 헌신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면서 질병과 고난을 견뎌 나가십시오.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유관순과 같이 대한동 영적인 대항도님 만세 외치는 하나님의 선 되기를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바라는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눈주의 영광을 보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